I'm a papaparazzi, papaparazzi 내일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 어제 죽을 뻔했어요? 왜? 왜? 진짜로 나 삶의 위협을 느꼈어요 운전하다가 비가 오니까 차가 미끄럽지 않은 바닥이 근데 이제 좀 빨리 달리고 터브를 다 틀어서 거짓말치고 이렇게 1차선이었는데 차가 돌았어요 이렇게 바빠야지 사륜인데 돌았어요 그래? 와 나 죽을 뻔했어 뒤에 차 안 따라오고? 뒤에랑 다행히 반대에서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게 딱 잡았어요 어디 진짜 많이 왔어 진짜 무서웠어 이러다가 죽는구나 느꼈어 안 나가야 돼 비 오는 날 과속은 하지 마세요 새삼건사로 인생을 잃고 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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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...